1, 2, 3, 4 1, 2, 3, 4 좋아 좋아 구보관에 궁가한다 궁가는 멋진 사나이 궁가 시작 1, 2, 3, 4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자 이번 훈련은 줄타기다 줄을 타고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 된다 알겠나? 네 자 1, 2, 3 자 밑으로 입수 입수 자 바로 수현대원 수현대원 빨리 가야지 같이 나온단 말이야 아 너무 따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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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수현대원 왜 이렇게 시력이 약해 아 너무 힘들단 말이야 조금만 쉬었다 하고 싶은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우리가 왜 훈련을 할 것 같나 우리는 항상 만약을 대비해야 하지 군인 군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국민을 지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조금만 진짜롱 정빈 정빈 겟걍 걔 어 저 저거 뭐지 불빛이 반짝거렸는데 캬 폴졸랑 정빈 여기가 샌드박스시티인가 게게게게게게 이 세상은 지금부터 로봇이 통제할테다 하하하하하하 하하! 뭐 별거 없잖아? 다 쓸어버려놔 얘들아! 경계 근무중에 멀리서 불길이 치솟아오는걸 봤습니다! 샌박시트 입구 쪽인데! 뭐? 안되겠군! 샌박시 시트에 무슨일이 생긴게 분명해! 다들 집합! 뭐지 이녀석은? 아니 저건 최강 육군! K2전차? 지원부대가 도착했어! 아..아..아니..저 물체는 뭐지? 너무 세잖아! 아아..여기는 공군편대 타겟킬! 타겟킬! 힌트 스포츠